이제 10, 10살이더만 우리 점박이 너무너무 야생이 강해서 심냥이를 만지지도 못하고 좀 더 나이 되면 데리고 가는데 야생이 특성이네 쌍도산하고 야생들과 엄마 귀에 가로막지 말고 어휴 어휴 먹어요 간도 안 먹었어 짜셔 같이 보기가 힘들어 어디있다가 이제 맨날 사전하는 거야 개죽이 삽세기 요양이 저쪽 애들 밥 주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야 턱시도 뭐라 그랬네 뭐라구 요구리 쌍쌍아 아주 세상 편한 자세 너무 이뻐요 손이 안 먹었어 뭐 아니면 las 눈물이 이거